네, 피페리사이드 오늘은 권호봉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소감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원해 주신 여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여수시장으로 선택한 것은 저의 35년 경제분야 행정 전문성을 가지고 여수의 경제를 살리고 시장을 똑바로 제대로 하라는 그런 시민들의 뜻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여수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여수의 발전을 이루고 여수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여수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이 승리 요인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께서 저희 35년간의 행정, 경제 전문성을 믿고 시장으로 당선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수 선거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의 능력과 역량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종일관 정책선거를 지향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약을 반영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저의 공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이나 또 SNS의 실시간 패널 토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주관하는 모든 토론회에 참석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시장의 중심을 균형 발전에 두고자 합니다. 여수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산업 간, 지역 간 또 분야 간에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은 활성화됐지만 시민들께서 물가나 교통 문제 등을 불편해하십니다. 또 관광 분야가 활성화됐지만 다른 산업이라든지 지역 간에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간 분야 간에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는 것을 이번 시장에 중점을 두고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네, 35년 경력의 행정,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이 여수의 경제 발전 어떻게 이뤄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 산단을 포함해서 산단에 우리 지역 인재가 채용되는 문제, 또 지역의 협력 업체들이 납품을 확대하는 이런 협조 요청을 해가고자 합니다. 또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의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계획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라든지 관광 내재지구인 경도, 또 화양지구 개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와 같은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이런 데에 주력하면서 또 지역 상가마다 특색을 살리는 특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관광 통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방문객 수를 파악하는 관광 통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기초로 해서 교통, 주차장 문제, 또 음식 숙박업 정책 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수에 오셔서 교통 문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의 개선, 또 관광 안내와 같은 행정 서비스 개선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물가 안정 문제,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 예술, 체육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주말에 몰리는 관광객 때문에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말마다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편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주차장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앱 등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문제도 애로 구간들이 있습니다. 엑스포, 여갑 사거리라든지 돌산대교 입구 등 애로 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물가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혹시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있을까요? 지금 관광 밀집 지역에 보면 소음 문제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역이라든지 또 관광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맞춤 복지 정책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거셨는데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수시 재정의 33%를 복지 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시책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과 여성의 경우에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측면에서 보육 서비스가 더 개선돼야 하고 등 하굣길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도서지역에 보면 물리치료 받고자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 세터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제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음문제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원도 함께 전달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주철현 시장이 사용했던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참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적절하고 좋은 시정 구호입니다. 그래서 구호보다는 과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전임자가 해놓은 좋은 정책 이걸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민들의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호 하나 고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략해서 시민들 위해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임자 간 좋은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민 중심 시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여수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발전의 이면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 여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수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호봉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